인간 모든 문제는 감정문제예요. 인간의 문제는 감정문제예요. 감정 없으면 싸울 일이 없죠. 감정문제 해결이라는 게 철학의 최고 주제예요. 지금 말씀하신 게 철학의 기본기 갖춰져야 답이 나오는 문제지 감정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. 뭐 선동을 한다.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소시오패스들의 수작이죠. 결국 뭐냐. 그게 다 감정문제라고요. 감정을 다루거든요. 감정을 재료로 다루기 때문에 중형에서 희노애랑만 조화를 이루면 성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. 성인이다. 성인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. 자기 감정 조절하는 분이지. 양심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분. 육바라밀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분.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고 그게 성인이잖아요. 감정문제가 제일 크다. 지금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우신 게 당연하다. 그런데 그걸 지금 단박에 다 해결하려고 덤비시면 안 된다. 몰겐자 기본기부터 갖춰가면서 감정문제를 있는 그대로 일단 수용해야 된다. 내가 이런 마음이네. 상대방은 저런 마음이네. 일단 수용을 해가면서 그런데 이 둘 간에 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. 이 답이 육바라밀의 끝없는 연구 속에서 더 나은 답이 더 나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? 몰겐자 좀만 안 하면 이런 감정문제 엄청난 쓰나미에 그냥 쓸려가 버립니다.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문제는요. 인류의 영원한 이런 지병 같은 문제죠. 이게 얼마나 해결되느냐로 영성레벨이 결정되는데 그렇죠? 어렵죠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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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